그렇다면 이 위주익 스튜디오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영상에 이어서 위주익 스튜디오라는 기업에 대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299-900이 되겠구요. 현재 시간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주익 스튜디오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위주익 스튜디오는 CG, VFX 기술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뉴미디어, 공연 등을 생산 제작하고 있는 종합 콘텐츠 미디어 제작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위주익 스튜디오도 강하게 상승을 주었구요. 또한 위주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인수 관련 모멘텀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후반작업 전문기업인 F-POST를 인수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골드 프레임을 인수함으로써 좀 더 사업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 관련 모멘텀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 동시에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알체라가 있죠. 알체라도 엄청나게 강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이언트 스텝도 강세에 이어나가고 있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에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주익 스튜디오 또한 어느정도 모멘텀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대음봉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저는 이 부분은 매수관점에서 저는 접근할 것 같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구간에서 매수관점으로서 조금 접근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한번 조정받고 바로 이틀간 오늘 포함해서 이틀간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한 4% 강세에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매수관점으로 봤고 그 이전에 이제 지지선 왔을 때마다 분할 매수로서 접근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이 상승추세선 지지받으면서 계속해서 강세에 이어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 이제 위주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는 기업인데요. 코스닥 지수만 이렇게 장대음봉 나오면서 조정만 받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강세에 이어나가준다면 위주익 스튜디오 또한 꾸준히 우상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주익 스튜디오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이 위쪽의 상승추세선까지는 빠르게 도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점은요. 이 위주익 스튜디오 지금 현재 컨센서스 보시게 되면요. 분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기 때 적자가 나왔고요. 2분기 때 흑자전환은 하지만 매우 소폭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그렇게 강하게 받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3분기 때 이제 큰 폭의 상승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 정도는 되어야지 실적 관련 모멘텀 강하게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을 받으면서 강세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이러한 강한 모멘텀이 남아 있을지 어떨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OTT 관련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애플TV 플러스 등이 국내에 해외 OTT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니 그에 따라서 영상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이 위즈윅 스튜디오 또한 당연히 모멘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 3분기부터는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 받으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세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많이 상승은 했지만 보시게 되면은 이 저점 대비해서 원래 5,000원 구간 저점 대비해서 지금 2만원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4배 정도는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 상승 상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열어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꾸준히 앞으로 상승할 그런 모멘텀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즈윅 스튜디오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약간 조정이 오면서 이 상승 추세선의 지진 아니면 아래쪽에 지지라인을 제가 그려두었던 지지라인 부근까지 오게 된다면 저는 분할 매수로서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즈윅 스튜디오 워낙에 매수대가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만 그렇게 큰 폭의 조종만 오지 않는다면 위즈윅 스튜디오도 꾸준히 우상향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쪽에 상방도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위즈윅 스튜디오의 투자자별 매매동연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익실현 매물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지 다시 한번 장대 양본 그리면서 강세에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에서 매수세 전환하면서 수급 강하게 들어와 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이제 김용재 소장님과 알파팀에서 항상 VIP 종목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이 옆에 보시면 VIP 추천 종목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VIP 회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누구나 열람해 보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그런 이유는 이제 이런 추천 종목들 사유에 대해서 조금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모두 다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VIP 회원분들과 형평성상 종목명은 공개해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왜 이러한 종목들을 보고 있고 이러한 섹터군들을 살펴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다음 투자에 조금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오셔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거나 이런 거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VIP 가입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가입하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알파팀 수익률 같은 경우에 VIP 매매결산 들어오시게 되면은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항상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VIP 수익률 또 VIP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한번 전화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위즈익 스튜디오라는 기업 리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항상 이제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위쪽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가운데에 이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부분에 이제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먼저 금요일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이제 오전 7시 47분부터 리딩을 시작을 했고요. 먼저 이제 종목 추천에 앞서서 이 미증시부터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전 9시가 되면 리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번주 금요일날 이제 잔 코스메틱과 그리고 예스24 일성거설 이렇게 3개가 나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 추천이 나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그 이후 리딩을 이어가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리딩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종목이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적중률도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종목들, 무료 추천 종목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항상 열람해 보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추천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추천 종목 뿐만 아니라 이제 테마주 검색기도 저희 AP투자 연구소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테마주 검색기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휴대폰, 모바일 버전이랑 이제 PC 버전 둘 다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버전으로 다운받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